인천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접종에는 임산부가 추가됐는데 임신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의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1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지역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8월 현재 562곳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